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일면에서는 2024년도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는 소식이 실렸는데요. 시상식은 오는 4월 19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올해의 장애인상위원회가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후보자 추천은 1차와 2차로 나뉜다고 합니다. 1차는 오는 31일까지 장애인상 추천 기간인 지자체와 장애계 단체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2차는 오는 2월 1일부터 13일까지 추천 기간별로 한 명씩 장애인 개발원에 추천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한편 위원회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공적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한 후 수상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신문 3면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중등체육교사와 특수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통합체육교사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그동안의 연수방법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수에서는 처음으로 교육현장에서 통합체육을 지도하고 있는 현직 교사들이 연수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어울림야구, 뉴스포츠 등의 종목으로 연수 후 즉시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체육회는 연수 수료 후 교사들이 통합체육을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육용 기구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신문 5면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경기소방재난본부가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본부는 현재 도내 안전취약자들 중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도민은 만 2천여 세대로 화재경보기와 소화용구 등을 무료로 보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본부는 이달 말까지 도내 모든 아파트 단재의 관리소장과 안전관리자, 경비원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과 초기 대응법 등을 집중 교육합니다. 특히 본부는 아동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방법 중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안전인형극을 경로당에서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면입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으로 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서울 중고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전달식이 진행된 가운데 기자협회 박종현 회장은 기부 문화 확산에 노력하는 것은 언론에 주어진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랑의 열매 김병준 회장은 기자들의 나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